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그리스 전역에서 대단히 열렬하게 숭배되었던 여신이다. 그리스의 수호신으로서 최고신 제우스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때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신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기술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구체적으로는 직물과 요리, 독이, 의술의 신이기도 했다. 그리스에는 지혜를 존중하는 기질이 있는데 지혜를 통해 탄생한 신기술이나 발명은 모두 이 아테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피리나 항아리, 호미, 쇠갈퀴, 말고삐, 전차, 배 등은 모두 아테나가 발명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기묘한 방식으로 태어난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교활한 메티스를 탐한다. 그는 메티스를 수퇴시키고 나서는 그녀의 비할 바 없는 지혜를 흡수하려고 임신한 그녀를 삼켜버린다. 이러한 결합의 결실이 못해로 변한 그의 머릿속에서 무르익는다. 고통스러운 잉태의 끝에 해파이스토스는 도끼질 한 번으로 제우스를 풀려나게 만든다. 아테나는 반짝이는 금으로 온통무장하고 투창을 휘두르면서 튀어나온다. 올림프스 신들의 왕과 고대 여신 메티스의 딸로 태어난 아테나는 이중적인 존재다. 그녀는 전투의 여신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조언을 요청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전사인 그녀는 분별을 갖고 다시 말해 정확함과 정의를 갖고 개입한다. 지혜로운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에 이해력이 있다. 지혜의 여신은 그 자신 안에 전투의 모든 힘을 지닌다. 아테나의 상징은 밤에 새로 불리는 올빼미다. 그리고 이 여신은 그녀와 동행하는 이세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연회생 눈빛은 암흑을 꿰뚫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춘다. 문게 호의적일 때에 올빼미는 침묵을 지키고 그 침묵은 금과 같다. 올빼미는 사소한 경보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곧바로 울어서 위험을 알린다. 삶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요소라면 무엇이나 멀리할 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올빼미에게서 불행을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요소를 발견한다. 철학자들은 아테나를 올빼미 또는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로 만든다. 철학자의 사유는 올빼미처럼 해가 저물면서 비상한다. 철학자의 사유는 여러 가지 사건이 뒤섞이고 나서 그 의미를 해독하려고 한다. 불투명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그물을 빛으로 채우면서 승리를 가져온다. 지혜의 여신은 빛을 겁내는 이에게만 두려운 존재다. 아테나는 인간을 보호하는 여신이다. 전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와 평화다. 평화는 도시국가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테나는 아티카 사람들에게 공정한 법률을 갖추어주려고 한다. 그녀는 그리스의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얻기 위해 포세이돈과 경합한다. 이유 상대는 각자 굉장한 선물을 해서 인간들과 신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포세이돈은 마법의 삼지창을 휘둘러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닷물로 된 호수가 소산하게 된다. 아테나는 메마른 바위에서 서서히 올리브 나무가 도단하게 한다. 심판이 된 올림프스 신전의 신들은 올리브 나무를 택한다. 우한 올리브 나무는 모든 원료 가운데서도 귀중한 기름을 만든다. 미끌미끌하며 금빛이 나는 물질인 기름은 빛을 밝히고 양분을 제공하며 치료와 보호에 사용된다. 기름은 전등 속에서 빛나고 부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며 상처를 감싸준다. 기름은 장수의 몸을 보호해주고 신들을 찬양할 때도 재물 구시를 한다. 새 속의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유용한 기름은 성스러운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올빼미의 여신은 비옥함과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의 여신이기도 하다. 트로이 전쟁 동안 아테나는 아카야인들의 편을 든다. 그녀에게는 아내인 헬레나에게 배반을 당한 메넬라우스를 위한 복수가 올바른 명분으로 보인다. 그녀는 수많은 지략에 담대한 용기를 갖춘 오디세우스만 보면 어쩔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살던 섬 이타카로 돌아가도록 그를 돕는다. 그녀는 대항의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서 그를 난관해서 구출해준다. 속에 맞서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취하기도 한다.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한다. 항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하도록 그에게 마력을 갖추어주기도 한다. 오디세우스가 닌프인 칼립소에게서 벗어나고 사이렌에 저항하게 되는 것은 아테나 덕분이다. 길고 험난한 여행 후에 이타카로 돌아가게 된 것도 아테나 덕분이다. 방황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게 된 것도 아테나 덕분이다. 전투의 여신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진 염원을 끝까지 지니는 여행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지혜의 여신은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다. 그녀의 지혜는 상황을 분별 있게 다루는 지혜다. 그녀의 힘은 올바른 사유를 효율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용기의 힘이다. 그녀의 위력은 삶을 위한 전투에서 인간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힘을 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간 존재는 전투이고 어려운 항해이며 실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어려움을 길로 전환하는 용기를 준다.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사유의 작업을 사랑하게 만든다. 지혜는 희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존재를 여행으로 변화시킨다. 잊으칠 줄 모르는 여행에서 정신은 드러내고 배우며 마음은 만나고 사랑한다. 이 여행에서 바깥의 노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길을 연다. 세계를 우회함으로써 각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어놓는다. 자신의 방황을 통해 각자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자신의 별인 이타카를 발견한다. 이타카는 불확실함을 믿는 철학적인 믿음의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이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항해를 한다. 이타카는 세상의 중심이며 우리 모두의 고향이다. 지혜의 숲 채널 운영자 성필원 등 무계획적인 사상가를 뜻하는 캡유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학문과 성공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세속 철학자로 칭한다. 기존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글과 강연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양처럼 살 것인가 늑대처럼 살 것인가와 생존, 정보브로커, 인간농장 등 다수의 저서를 편했으며 내 안에 백만장자와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20만 명 힘이 되는 좋은 글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도 운영 중이다. 페이스북에 20만 명 힘이 되는 것이다. 에너치ais